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XSFM입니다. P-O-D-E-R-A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고? 메일 호주에선 어떤 선택도 좋아? 코스메틱, 식품, 입소문난 제품들만 골라 닫고 오직 메일 호주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사은품까지 준비했어 XSFM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메일 호주 493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프로모션 행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외국에서 일하러 온 테크니션을 기술자를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그치다가 많이 다그치셨는지 이 테크니션이 울었다 이런 사연인데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울린 분이죠? 그것도 미국에 가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인을 김효정씨 오랜만입니다 외국인을 울린 퍼즐러 고향 사는 김효정입니다 이제 좀 더워지나 했는데 장마가 찾아와서 간헐적으로 무더운 여름이네요 지금 막 겁내 덥습니다 아 네 덥더군요 요즘 제가 동네 참견쟁이 아줌마 역할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전 맨날 하고 있어요 알려드렸죠 하고 난 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가 몰려오기도 해서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요파씨는 이불킥의 이불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걸로 불러거려라 왜냐하면 이불킥은요 실제 이불킥은 안 하지만 한 10년 20년 가거든요 같은 소재가 그냥 사연 쓰고 잊어버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은 1층이 상가인데 2차 도로와 맞닿아 있어서 가끔 차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납니다 아 예 그렇죠 불법 주차된 차만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한 번은 SUV 한 대가 인도 보도 블럭 위에 버젓이 차를 올려두었더군요 네 버젓이의 지읒 받침을 쓰셔가지고 아주 버젓 같네요 이 어감 무엇 설득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아무튼 인도 보도 블럭 위에 SUV가 주차돼 있었다 건물 앞에 근데 그걸 노브라 상태일 것 같아 이러면 뭐가요? 버젓이 정말 버젓이 근데 뭐 TPO에 따라 다르지만 노브라인 걸 진상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건물 앞에 주차가 되는 곳도 있겠지만 이곳 상가는 지하주차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인도에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신고 잘합니다 며칠 전에 뭐 OO 외제차가 정말 이거는 횡단보도에 너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더라고요 횡단보도에? 네 횡단보도는 일요일이니까 사람 많이 안 다닌다고 버젓이 정말 버젓이 전쟁 나도 횡단보도에는 주차 안 합니다 네 사진 찍어서 그거 아시죠? 그 1분차 놓고 2장 올리는 거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얘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1분간 어슬렁거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익명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걸 나중에 결과를 알려줘요 4만원 때렸다고 연락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이 차는 인도 위에서 슬슬 직진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나죠 이러면 애들과 작은 강아지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 가로열고 당연하죠 인도니까요 보자마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느새 차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차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제급이네요 저는 그게 좀 위험해 보더라고요 동네가 동네이니만큼 어르신들이 이제 폐지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힘을 한껏 리어커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가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심해지면 사건 반장이 나오는 건데 김현정 씨는 그건 아닐 거라 믿고 있고 저기요 여기 인도에서 차를 움직이시면 어떡해요 빨리 빼세요 네? 하며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말을 하고 나서 차를 빼는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 무서워 저보다 효정 씨가 한급이 빨리 안 빼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참이었는데 슬슬 차도로 내려가더라고요 아 저 같으면은 신고하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돈을 때려 맞기 때문에 아 네 얘기하고 나니 세상이 험한데 차로 치기라도 했으면 어쨌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그 생각 전에 저는 차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점점점 행동이 먼저 나간 거죠 저는 녹취산이나 패턴이 옳다고 보는 게 4만 원짜리 금융치료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렇죠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군기가 바짝 드냐면 여기가 왜 보통은 시내가 50km 정도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40km 구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30도 있고 네 30 이전에 40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몰랐을 때 40km 구간이 되게 긴 도로가 제가 집 가는 길에 있는데 한 번 때려 맞고 나니까 1km 전방에서 그 생각이 납니다 저기는 40km야 그러니까 60km였잖아요 원래 그게 50km으로 되면서 제가 60km에 맞춰서 달리다가 한 번 누가 찍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했던 기억이 나네요 금융치료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뭐 또 있나 봐요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두 번째 일화 일요일 늦은 오후 집 근처에 운동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앞에 젊은 남자분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다니 몰상식하고만 보통 길방이라고 하죠 이런 생각을 하며 뒤따라 걷고 있었는데 담배 꽁초를 휙 하고 던지는 겁니다 글쎄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지점인 게 흡연자는요 오늘 처음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흡연자는 초보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한국같이 담배 피기 힘든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클로킹하는 법일까 숨는 법을 배우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담배를 피는 법을 근데 그걸 못 배울 수 있나 한국에서 아 근데 길에서 담배 피는 분들은 많아요 여전히 저는 일부러 민망하라고 그 앞을 막 뛰어가요 왜냐면 담배 연기가 내 뒤쪽으로 오니까 그리고 한번 쳐다봐 이렇게 뒤로 아우 이러면서 정면으로 효정씨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좀 짜증난다 제가 왜 초보가 없다고 얘기했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에 고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최대한 없거나 통행량이 최대한 없는 곳으로 가는지와 통행량이 없는 곳에 가 있어도 저기 멀리서 사람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나중에는 정피할 수 없으면 저기 멀리서 100m 밖에서 오고 있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싫어할 사람인지까지 스캔합니다 이런 능력은 생기게 돼있다고 어떻게 없냐고 길에서 피더라도 서서 피면 피할 수가 있는데 걸어다니면 걸어가는 100m 동안 그 담배 연기가 다 퍼지는 거니까 주로 그런 거에 분노를 많이 해요 저도 그 꽁초를 보는 순간 저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난데? 이게 뭐야? 달려서 앞에 걷고 있던 사람을 따라잡아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와 진짜 담력 짱 저기요 담배꽁초요 네? 그 사람은 에어팟 콩나물을 끼고 있었고 무슨 일이냐는 듯이 한쪽을 퐁 빼더군요 아 그럼 프로 이상이죠 노캔이 좋으니까 담배꽁초 저기 버리셨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그가 또 뭐라고 하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왜죠? 맞다 나도 에어팟을 끼고 있었지 아 교정씨도 프로 길을 걸을 때는 노캔을 끄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콩나물 한쪽을 퐁 빼고 퐁퐁 싸움이네요 담배꽁초 버리신 거 주시라고요 라고 다시 말해줬습니다 에어팟을 뺀 우리는 확실한 의사소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알았으니까 가세요 하고선 담배꽁초를 버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요 저는 그가 담배꽁초를 줍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와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일 줄 알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례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김효정 씨의 에버리지는 그런 계산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지르고 보는 행동파 얘기하던 곳을 조금 지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쫓아와서 뭐라고 하면 어쩌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또 그렇죠 겁은 나죠 저도 그렇게 온갖 때 다 참견질을 하면서도 항상 겁은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많은 데서만 그래요 나 혼자 고립돼서 그러면 진짜 무슨 일 할까 봐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사람을 잘못 만나봤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런 류의 감각은 정말 내추럴의 영역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나중에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런 캐릭터는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타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훈련의 결과인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걸 뭐하러 훈련합니까 바쁜데 제가 기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버스가 너무 진짜 안 좋으니까 그거를 동아일보에 투서를 했었거든요 그게 또 나왔어요 기사에 지금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데 심지어 그 당시에는 주소를 썼나요 그렇죠 얘기했어 우리 나 잘못하면 죽을 뻔했겠구나 이 버스 회사에서 맞아요 그때는 학생이 투고하면 무슨 학교 몇 학년 몇 반 다 써놨어요 그리고 집주소가 버젓이 그러니까요 16세 정은정 아니 그때는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였냐면 모든 걸 좌표를 찍고 갔다니까 무슨 말을 해도 뭐 이래서 뭐 땡땡 국교 6의 7 맞어 6의 7 가면 바로 현피할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톡으로 얘기하니까 다들 왜 그랬냐고 요즘 무서운 사람들 많은데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겁쟁이 주제에 왜 몸이 먼저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이게 그 이 성정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김효정 씨께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한 가지 코드 올해의 작년인가요 중요한 민심을 울린 문장 중에 하나죠 비키니는 기세다 왜? 비키니는 기세다? 왜 몰라요 이 말 모르세요? 네 권조 에디터 알아요? 알잖아 저는 몰라요 예능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구나 연예인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예능을 잘 안 보니까 중요한 건 비키니가 아니에요 사람은 타인의 기세를 냄새 맡습니다 그건 그렇죠 김효정 씨가 상대했던 그 어떤 사람들도 김효정 씨한테 쫄았습니다 김효정 씨가 키가 95cm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기세는 뭐랄까 습도 같다 할까요? 느껴지죠 네 그냥 축축하네라고 생각하기 전에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김효정 씨 본인도 몰라요 자기 기세는 자기도 몰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은 기세가 결정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연 쓰면서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못 본 척해야지 다짐해 보는데 아니요 또 보내실 거예요 이런 사연을 우리한테 아니면 부고을 접하든가 저희가 기세에 밀리지 않는 어떤 진상을 만나시면 또 상황이 닥치면 참견쟁이 아줌마의 자아가 불쑥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덥지만 즐거운 여름날 되시길 바래요 고향 사는 김효정 드림 그렇습니다 유전이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언니들도 다 그랬고 유전이에요 유전 효정 씨 부모님이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후기에 그걸 반드시 적어주십시오 김효정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